아 아 아 아 아 살아남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어린 바쁜 할수 없었군요 아 여기서부터네 아 아 아 여기서부터네 다행이네 자 이야 좋아요 잠깐만 기다려봐 아따 성적 급하시게 예 몰래 길어와서 아 아 저쪽이 아니군요 난 갈길 가죠 저긴데 아마 건물을 그 무너뜨리려면 지하 주차장쯤에 기둥쪽에다가 시퍼를 붙여놨겠지 아마 상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오오 어디야 야 야 잠깐만 저거 거대한 녀석 같은데 거대한 녀석이지 아 거대한 녀석 아니네 자 자 템빼 한놈 더 다행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virtual 자 때려죽이고 Radarm전 델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어 저거 오 잠만잠만잠만 총이다 유탄발사기가 3개나 있어요 그렇다는거는 어.. 한가지 유추해볼 수 있는건 거대한 녀석이 나온다는거에요 거대한 녀석이 나올거야 아닌가? 아아 아니군요 어 폭탄이 되게 많아요 지금 야 기폭을 해야되는데 야 어디에 있는걸 기폭해야되지? 어 이게 아닌데? 뭐야 이건 레인저 제너럴? 오오오 파괴력이 훨씬 좋아요 근데 탄을 별로 많이 못드네 대신 파괴력이 좀 좋아 그렇다는게 그렇게쓰는게 더 좋지 어 잠깐만 시작관도 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좀 탄을 채워가자 탄있지 더 한건더 없네 자 저기있어요 다 레인저 제너럴인데? 자 뭐야 샷건탄 이거밖에 없어? 유턴발사기 탄은 똑같고 유턴발사기 탄은 똑같고 유턴발사기 탄은 똑같고 한건데를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거 같구나 아까 그럼 저기도 하나 더 있었는데 입구쪽에 어 여기 오케이 밑에 더 있을거 같애요 아 아 저어 한건데를 찾아다 어 조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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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알아 자 이때는 자 아모헤너스 말고 리노 리차지로 자 빨리 차라 저 위로 올라가야되나? 자 빨리 차 자 다시 어? 뭐야? 아 나 잘못 샀는데 아 잘못 샀어 아 이거 안살려고 있는 아 여태까지 청매제 먹어온게 허사가 됐잖아 자 다섯발 자 다섯발 어 하나 먹구요 아 하나 먹구요 잠깐만 반자동으로 하면 한발로 쏠수있나? 어 한발로 쏠수 있구요 세발로도 쏠수 있고 자 발가서 자 자 총매제 받고 없어요 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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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에 기복제가 있는데? 어어 나 잘못 내려왔어요 지금 어어 어어 유탄발사에서 꽤 많이 나오는구나 어어 자 총한번 자 오케이 저 위쪽인데 저 위쪽인데 자 에너지 에너지 총알을 그 그 빗나가게 한다고? 이해가 안가는데 총알 빗나가게 일단 최상의 옵션으로 되어있으니까 저 위쪽인데 이거 자 엘리베이터 저쪽 애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없구만 자 빵 오호 야 떨어졌어도 빵 어 어 어 헤비에요? 나 유탄발사기 있는데 일단 도망가야되 오 야 야 저래서 예 발견 즉시 죽여야된다는거야 예 괜히 어물쩡거리면서 폼잡다가 예 저런 일이 저런 사태가 발견해서 발생해서 자기가 죽을수도 있거든 헬리야 헬리야 자 일단 가자 야 넌 뭐하니? 저기 외계인 있어? 야 여기 물 흘러가 야 이거 파워 쎄요? 오 총이 파워가 쎄요 이거 하지만 엘차임즈가 더 쎄요 오씨 무슨 해석이 날라오나? 누가 매튜소음 소환했나? 자게 여러분 여기를 방어하라고? 여기를 방어하라는 거야? 어디를, 방어하라는 거예요? 어엉 너구나 야 또 눈진가 했잖아 저 에너지 자 에너지 대략 100발 맞으면 죽기 때문에 101발 있었거든 HMZ가 예 죽었네요 88정도 맞으면 죽는구나 788 총매집었구요 HMZ 새거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야 뭐야 아 밑으로 가라고? 아 여기 좋아요 좋아요 여긴 또 어디야 에너지? 네 이게 있어요 길게 고맙게 한 명이 몸을 야, 너도 이상해, 인마. 야, 별거 아냐. 심장에 구멍좀 나고, 갈비뼈 3개 부러지고, 허파에 멍좀 들고, 뭐 다리뼈, 여리뼈, 손뼈 다 부러졌어. 근데 잘 살아있지. 아... 아... 아...